60일 완성 무조건 모이는 돈 버는 습관 손실 없이 무조건 돈이 모이는 60일 습관 프로젝트 나보다 적게 버는데 벌써 목돈을 모은 사람이 있다. 반대로 나보다 연봉은 높지만 투자에 실패하여 통장이 텅텅 빈 사람도 있다.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사람과 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60일 완성 무조건 모이는 돈 버는 습관의 저자 박지수는 바로 습관에 달렸다고 말한다. 경제교육기업 레비스쿨을 운영하는 저자는 지난 수년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테크 교육을 해왔고 수강 이후로 인생이 크게 바뀌는 수강생들을 목격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특정 투자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며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기초부터 차근히 싸우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인생은 빠르게 변화한 것이다. 저자는 누구나 좋은 습관을 만들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을 돕는 로드맵의 필요성을 느꼈다. 돈 모으는 습관 만들기에 우선순위와 순서를 따진 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고 본질과 핵심만 뽑아서 단순한 뒤 배열했다. 정리해보니 딱 61만 집중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 61 완성 무조건 모이는 돈 버는 습관이다.